목요일 온라인 전도학교 또 무장되어져서 2021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빈곳의 현장을 살리고 개인 가정 가문 현장 지역을 치유하며 정복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또 함께 훈련 받는 우리 성도들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지금 일정 가운데서 또 이렇게 시간을 또 맞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눌 것은 미리 정복 어떻게 미리 정복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서밋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면 반드시 미리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미리 본 사람은 반드시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들보다 미리 먼저 앞서서 정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가기 전에 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 들어가서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가난 땅 들어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미리 지파별로 땅을 다 배분해버렸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아니 가난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서 승리한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에 들어가지도 안 했는데 미리 열한 지파를 다 땅을 다 나눠버린 거예요. 그럼 사실 이 가난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땅 지금 주인인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다 땅을 다 분배해서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그렇게 다 분배를 끝내버린 겁니다.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언약 붙잡는 순간 응답이 되고 실현이 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사도행년 27장 24절에는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지금 로마에 간 게 아니잖아요. 로마로 가고 있는 그 길의 여정 속에서 바울은 이미 로마를 정복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로 문제와 사건을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닥쳐가지고 그때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언약 붙잡고 누리면서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021년도를 우리가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 여러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021년도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과연 새일이 뭡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그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요. 전혀 한치 앞에 길도 알지 못하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또 우리의 지금 상황은요.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자꾸 현실에 속게 되는 거죠. 현실에 자꾸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현실 속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어떤 새일을 행하겠다고요? 내가 너에게 길을 내겠다. 사막과 같은 너의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강을 내겠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새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현실에 잡혀요. 우리는 자꾸 환경과 상황이 잡히게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사 43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너희가 그것을 정력 알지 못하겠느냐? 자꾸 안 믿으니까 자꾸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새일을 나타내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정령 알지 못하느냐? 2021년 하나님은 반드시 새일을 행합니다. 길을 내실 것입니다. 물을 낼 것일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우리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그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미리란 말은 뭐든 언약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하시기 전에 뭐 하셨죠?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어떻게 나타나셔서 네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요. 또 후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루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리 말씀으로 언약으로 다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화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느냐? 환경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문제? 괜찮아요. 내가 그 속에서 얼마만큼 언약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있느냐?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 다음 보금화 2021년도는 나를 보금화시키는 최고의 시간표로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얼마만큼 보금화가 되어 있느냐? 내 자신이 보금화되는 만큼 후대가 살아납니다. 내 자신이 보금화되는 만큼 가정 가문이 살아납니다. 내 자신이 보금화되는 만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현장이 치유되고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보금화되지 않으면요 올 한해 우리가 빈 곳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빈 곳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금화되어 있지 않으면요 빈 곳이 안 보여요. 빈 곳이 없습니까? 있어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빈 곳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빈 곳이 있습니다. 내 자녀와 후대들에게 빈 곳이 있어요. 내 구역과 지역과 직장과 현장에 어마어마한 빈 곳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내가 아직 보금화가 되지 않았어요. 내 상처, 내 옛틀, 내 체질, 내 상태, 옛상태 거기 딱 묶여 있으면요 안 보입니다. 빈 곳이. 그래서 내 자신이 보금화 되는 만큼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2021년도는 나를 보금화 시키는 최고의 시간표로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이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보금화가 되어지는 만큼 이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보좌화의 축복입니다. 보좌화라는 것은 뭐죠? 누림이에요. 누림. 우리가 뭘 누리느냐? 미리 누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아마 좀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또 구역에서, 또 우리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누리는 겁니까? 힘들다, 어렵다,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배경, 어마어마한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이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그 역사, 이 보좌의 힘,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이냐? 그게 보좌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시간 말씀드렸죠? 이 보좌의 축복 속으로 나는 24하겠다. 그러면 어떤 환경? 괜찮아요. 어떤 문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을 뭐 한다고요? 미리 누리는 거예요. 닥쳐서 우리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밋입니다. 서밋은 뭡니까?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는 사람이 바로 서밋입니다. 그래서 10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여호와가 뭐가 된다고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어디서 했습니까? 다윗이 도망자 생활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해 나가는 그 도망자 생활 속에서 심지어 뭐라고 하면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게 뭡니까? 서밋의 고백입니다. 단위에서 2장 46절에서 49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바벨론의 뛰어난 박사와 술객과 그 어마어마한 석학들이 그 꿈을 전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와서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자마자 이 너부가네살 왕이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다.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불신자 왕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부터 온 바벨론을 다 다스려라. 뭐죠? 서밋.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거를 찾고 회복하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서밋화 서밋이 되어지는 만큼 서밋화의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서밋화 서밋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서밋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서밋의 위치를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우린 자꾸 서밋이 먼저 되려고 하죠. 아닙니다. 위치가 중요해요. 서밋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치가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가를 따먹고 범죄에서 두려움 가운데 저 에덴 동산 뒤편에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서 그 숨은 아담을 못 찾아가지고 야,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숨바꼭질합니까? 아니에요. 아담아, 지금 네가 영적으로 어디에 서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나님, 그걸 물으신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의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풀린 위치. 잘못된 곳에 서 있으면요. 모든 응답을 다 놓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틀린 위치에 있게 되면요. 모든 것이 허수고가 되는 겁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틀린 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틀린 곳이 어디입니까? 대부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서 있으면요. 열심히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만큼 어떻게 되죠?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12가지 문제 속에 딱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틀입니다. 이 예틀 속에, 이 잘못된 위치에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서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겁니다. 이 잘못된 위치에서 빨리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위치가 아니라, 틀린 위치가 아니라 어디에 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위치가 있다니까요. 영적 위치가 뭡니까? 빌리포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2021년도 이런 기획과 목표를 가지고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걸 보고 나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가 시작한 것은요. 언젠가는 바벨탑처럼,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가 시작하신 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후대와 남편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구역, 우리 지역, 내 현장, 내 직장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영적 위치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틀린 곳에 있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응답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쪽에 막 축복이 쏟아지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서쪽에 서 있어요. 나 혼자 그 서쪽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막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막 응답을 달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응답이 옵니까? 지금 응답은 동쪽에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동쪽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곳으로 내가 빨리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예틀에 계속 묶여가지고 잘못된 위치 속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도록 복음이 시작하도록 그리스도가 시작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영적 위치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서밋의 위치가 뭡니까? 서밋의 위치라는 것은요 서밋의 상태를 말합니다. 서밋의 상태 서밋의 상태가 뭡니까? 우리가 서밋이 되려고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밋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응답입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에 있을 때는요 사실은 최고의 육신의 서밋이었잖아요. 모세는 왕자 신분으로서 최고의 학문 기록에 보면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이라고 그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에서 군사, 정치, 건축 모든 학문들을 다 섭렵합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 다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내가 우리 백성들을 이제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게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애국사람을 처죽여서 뭐가 됩니까? 도망자 지명수배자 아니,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배경과 최고의 실력을 가졌는데 결과는 뭡니까? 도망자 지명수배자 왜 그렇죠? 모세가 뭘 놓친 겁니까? 이걸 놓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서밋이었지만 환경과 배경은 서밋이었지만 영적 상태는요?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서밋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밋의 상태 영적 상태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빌리포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지금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 현 주소라니까요. 그래서 빌리포서 4장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킨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각인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마음. 마음의 무엇이 뿔이 내려져 있느냐. 여러분 마음 속에 분노, 증오, 시기, 질투, 상처, 미움 이게 딱 뿔이 내려버리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집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여러분 마음 속에 중요한 것이 뿌리가 내리도록 마음의 뿌리 내려진 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뇌로 갑니다. 뇌. 이 뇌에 뭐가 되죠? 체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모든 신경 누가 명령을 내리고 조절합니까? 뇌입니다. 뇌. 뇌가 우리의 모든 신경과 조직 모든 걸 다 움직인다니까 그 뇌 속에 뭐가 들어가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폭력 중독자 못 고칩니다. 고치기 힘들어요. 왜요? 뇌 속에 박혔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 뇌에 들어간 건 어디에 갑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 속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24라고 합니다. 영적 상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내려지면요 이게 어디 간다고요? 나의 뇌 속 뇌를 치유한다니까요. 이 뇌에 들어간 건 내 영혼을 지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자까지 가는 거예요. 보자 보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25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보자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하늘나라의 축복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 그리스의 축복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뇌 속에 이게 어디까지 내 영혼까지 이게 내 안에 24시 보자의 축복으로 딱 원리스되어져서 하나 되어져서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뭐가 됩니까? 벌써 서밋 상태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상태 이런 서밋의 상태로 회복되어지기로 원합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서밋의 자세입니다. 서밋의 자세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밋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중심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서밋의 자세입니다. 빌리포스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그동안 가졌던 지식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배경 이거 내가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기에 너무 죽고 살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밋이 뭡니까?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요?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거기 메여가지고 오직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물질의 것 거기 일비일이 하고요. 그것 때문에 생에 왔다갔다 하고 그건 서밋을 놓친 겁니다. 서밋은 뭐죠?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다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리뽀서 3장 12절에 바울이 뭐라 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 뭘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바 되기 위해서 달려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 자기 동기, 자기 야망, 자기 목표, 자기 성공을 향해서 평생을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벌써 자세가 다른 거예요. 중심이 다른 겁니다. 서밋의 자세는 뭡니까? 수용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 나랑 틀린 사람,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그 모든 것을요. 수용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4대는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은, 그러니까 법음으로 답 난 사람은, 그리스도로 답 난 사람은 자기 주장, 끝까지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자기 요구,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요? 법음으로 답이 났는데. 그리스도로 끝, 다 답 난 데 뭘 그렇게 주장하고, 뭘 그렇게 고집 피우고,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법음으로 답 나지 않으면 계속 자기 기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제하고, 그 기준이 안 맞으면 다 나쁜 사람, 다 틀린 사람, 다 잘못된 사람, 나만 맞고, 나만 옳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수용력, 강단 말씀에서 어떤 추락을,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 문제가 다 녹아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수용, 모든 걸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와 조금만 다른 거 수용 못합니다. 배척해버려요. 돌아서 버립니다. 피해버립니다. 왜? 다르니까. 그 바다 생각해보시죠. 바다. 바다에는요, 이 지구상의 모든 하천, 모든 강, 모든 오염된 물들이 다 바다로 들어가서 다 정화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다와 같이 나랑 다른 사람, 틀린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수용. 왜?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조금 뒤처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대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지만은 율법이 없는 자들처럼 행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살리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 23절입니다. 23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기준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내 거? 내 이익? 내가 원하는 거? 그게 기준되면요. 살릴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어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 내 기준이 강한데요. 내 색깔이 강한데요. 내 것이 강한데요. 자기 것이 강한 사람은요. 절대 수용 못합니다. 그럼 결국 혼자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다 한다. 복음을 위해서. 왜?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서밋의 자세입니다. 수용합니다. 여러분 큰 그릇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히 우리 사역자들 그렇죠? 이런 사역자 또 지역장 조장 직분 맡은 분들은요. 사실 참 나랑 안 맞는 사람 그렇죠? 나랑 도저히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 지내시려고 해도요. 나랑 태생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복음으로 아니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합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니라고 내가 뭘 잘못해서 같이 들이받고 그러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복음은 의미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십자가에서 침뱉고 욕하고 저 같으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대들듯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했죠? 주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서비스 자세 두 번째는 뭡니까? 수용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아니 어떻게 초월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견 1장 3절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누리는 사람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내 능력 내 수준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요.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주특기가 뭡니까? 사단은요. 두 가지 딴죽 딴죽이 뭡니까? 자꾸만 발목을 잡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딴지 딴지가 뭡니까? 회방을 놓는 거예요. 사단은 딴죽을 놓고 딴죽을 걸고 왜? 어쨌든 우리를 잘 안되게 하려고 발목 잡고 방해하고 속이고 거기에 휘말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가정에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내 신경을 막 긁어내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휘말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비스는 뭡니까? 한 차원 위에서 한 차원 위에서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뭐죠? 초월한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뭐 틀린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도요. 인정해 주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을 때요. 문제하고 같이 놀면 안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문제에 막 휩싸여가지고 문제랑 뒤죽박죽 돼가지고 문제랑 막 엎지락뒤지락하면서 하루 종일 아닙니다. 문제하고 같이 놀면 안 돼요. 불신앙 상처와 같이 놀면 안됩니다. 불신앙 찾아올 수 있어요. 상처? 찾아옵니다. 그 상처가 찾아왔을 때 아 그래 막 아유 나 너 기다렸다고 왜 이제 왔냐고 그 상처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막 하루 종일 우울한 상태 속에서 막 디프레스 돼가지고요. 막 특히 오늘 같이 막 눈 내리고 이런 날씨에는요. 더 다운돼가지고 그럼 사단이 뒤에서 막 박수치면서 아 잘한다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 안 받아. 상처? 가. 불신앙? 저리 가. 아예 뛰어넘은 아예 살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초월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총리가 됐을 때 자기 밑에 지금 형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저 같으면요. 그동안 잘못했던 거 다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완전히 목을 날렸을 텐데 요셉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요.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를 보내셨다고 우리 가문과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냈다고 뭐 한 거죠? 요셉은요.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그 형들에 대한 배신 복수심 상처 섭섭한 거 그런 거에 매이지 않았다 복음을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섭섭막이 그렇죠? 서운하다 섭섭하다 누가 나 안 알아준다 삐지 그냥 묶여버린 겁니다. 썸이스녀 그냥 제가 보니까요. 어른들일수록 오히려 랩런트들은요. 잘 안 삐지는데 어른들일수록 확 서운한 감정 누가 나한테 안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까지 사약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몰라주고 막 서운하다고 그 시옥 그 섭섭막이가 딱 들어왔버리면요. 그게 한 달 두 달 6개월 안 보고 피하고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천국 시민권 이 보좌의 축복 하늘의 배경 이거 누리면요. 그 땅의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요. 초월하고 뛰어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밋의 자세는 뭡니까? 치유입니다. 치유가 뭐죠?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4등의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즉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리면요. 뭐 된다고요? 증인되는 거예요. 이제는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빈 곳에 있는 사람들 내 구역 안에 연약한 성도들 장결자 새가족 지금 어려운 사람들요. 이제는 가서 뭐 하는 거죠?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4등전 7장 55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스테반이 나와죠. 스테반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스테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저 죄인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그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데요. 나를 죽이려고 지금 막 그렇게 듬비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뭘 본 거죠?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보좌의 주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가 보이죠? 남의 단점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점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한 번 마음에 안 들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꼴보기 싫은 거. 뭘 해도 다 꼴보기 싫은 거. 여러분 이게 뭐가 보입니다? 자꾸 문제, 문제 현실 어렵고 힘든 거 물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우린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보좌의 주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서밋의 자세 중심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세 번째는 서밋의 그릇이 그릇 서밋의 그릇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서밋이 누려될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시스템 디문대 후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이 막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을 받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합니다.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은그릇이면 뭐합니까? 주인이 안 쓰는 그릇은요 가치 없는 그릇입니다. 비록 질그릇이라도 비록 보잘것 없는 그릇이라도 주인이 그 그릇을 너무 귀하게 쓴다. 그 그릇은요 최고 가치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거 봐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서밋의 그릇은 뭡니까? 믿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서밋 그러니까요 대단하게 막 엄청난 아닙니다. 서밋은 결국 뭐죠? 믿음이옵니다.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그릇이에요. 올 한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배선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입을 벌릴 수 있습니까?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믿음의 기준이 뭐죠? 뭐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곧 말씀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수요회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유라굴로 광풍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며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을 만큼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믿는다. 내게 말씀하신 왜? 어젯밤 주의 사자가 내게 말씀했었거든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이렇게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그게 바로 서미스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강단통에서 계속 마태복음 13장 천국이에요. 천국은 마치 모아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감추인 보호하고 누룩 같고 겨자씨 같고 그물 같고 천국은 마치 여러분 받은 강단 말씀을 한 주간 매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다 보면요. 어제 받은 거 오늘 받은 거 다릅니다. 깊이가 달라요. 넓이가 다릅니다. 강단 말씀을 쭉 정리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번 주에 이 강단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그게 딱 잡혀진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속에 그동안 잘못 각인된 게 있어요. 과거의 상처, 세상의 것, 틀린 것이 내 안에 엄청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각인은 절대 다른 걸로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올 때에 잘못된 각인과 뿌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심지어 내 영혼 속에 각인뿔이 채질되도록 그게 바로 묵상. 그래서 다윗은 보니까 10편, 5편, 3자 10편, 17편 10편 여러 군데 보면요. 내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읊조렸다. 읊조리는 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윗에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여러분이 말씀에 한번 정말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그 묵상 속에서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치유되면서요. 여러분 속에 딱 중요한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통해서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한 주간 실천해야 될 거. 깨닫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이냐. 이 세 가지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말씀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이 뭡니까? 모을 집 가운데 중 가운데로 모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 한가운데로 딱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이 다 흩어져 버려요.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이 다 흩날려 가버립니다. 말씀이 흩날려 가버리면요. 결국 뭐가 남습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처. 그것만 딱 남아. 그러면요. 한 주 내내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 집중. 어느 정도예요? 아브라미 75세 때 씨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마엘 첩을 통해서 자녀를 놓으려고 했잖아요. 왜? 자기가 도저히 후대가 안 생길 것 같으니까. 더 확실한 건요. 안에 살아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씨와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말이 됩니까? 믿어집니까? 이게 실현 가능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장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리에 의로 여기셨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환경, 현실, 문제, 상황 그 어떤 것도 안 보입니다. 마태봉 17장 6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왜 자꾸 문제가 보입니까? 왜 자꾸 현실이 보여요? 왜 자꾸 나의 안 되는 점이 보입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게 보입니까? 말씀에 집중 안 하면 자꾸 다른 게 보입니다. 틀린 게 보입니다. 잘못된 게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집중해버리면 다른 건 전혀 안 보입니다. 오직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만이 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매주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그릇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다음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채우시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올 2021년도에는 이 기도 시스템을 여러분 딱 구축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겨우 10% 현장 예배 회복됐습니다만 또 이번에 대전에서 국제학교 비인간 터졌잖아요. 그럼 지금 또 교회에 대해서 계속 욕하고 물건 늘어집니다. 그럼 10%가 언제 20% 되고 사실 기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당분간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온라인 예배 비대면 사역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합니까? 나만의 기도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 게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 시스템이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보고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문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재작년 또 작년에 대신방 또 부분적 신방 해볼 때 가정 기도 제목도 사항들 파악해보면요. 다 가정 가정마다 문제 다 있습니다. 어려운 점 다 있어요. 힘든 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떤 가정은 문제의 현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해 나가더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은 훈련을 많이 받아서 중직자 가정이라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올 2022년 기도 성업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딱 붙잡고 정말 중요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고 세 번째는 서밋의 그릇이 뭘까요? 이 두 가지를 다 합치면 결국 서밋의 그릇이라는 말은요. 보금의 그릇을 얘기합니다. 보금의 그릇 서밋 중에 최고의 서밋은 뭡니까? 보금 서밋이에요. 보금 서밋이 뭡니까? 그 보아밭을 발견한 농부 보십시오. 그 보아밭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전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또 전재산 팔으니까 얼마 안 나오잖아요. 농부 가난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웃 사촌 친척들 다 돈 빌려가지고 돈 다 빌려서 끌어모아가지고 올인 하는 거예요. 왜? 이 밭을 사면 이 밭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보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서밋은 우선순위입니다.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요일날 온라인 훈련 때 그렇죠? 여러가지 지금 여러분 사안과 환경들이 좀 그럴 수 있고 또 이게 실시간 방송이다 보니까요. 사실 참 제가 저는 뭐 그냥 뭐 하면 되지 생각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뭐 저 우리 박영길 장로님 아내 되시는 우리 권사님 발행예배드리고 서울대병원에서 마쳐서 급하게 막 와서 눈길을 헤쳐가지고 겨우 도착해서 세팅해서 준비해서 이게 뭐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요일날 그렇죠? 여러가지 음량이나 뭐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노력하고 개선하고 준비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하면 되느냐 어떤 환경이라도 좀 음질이 좀 그렇고 화면이 좀 그렇고 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뭐요? 집중해야 집중 보금에 집중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보금은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보금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능력 중에 제일 큰 능력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니 그 어떤 능력과 실력자들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는 능력이 그 구원 속에 있어요. 이 보금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그게 바로 보금의 그릇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지역 식구들 정말 보금의 그릇을 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보금을 누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보금으로 힘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보금이 나에게 각인되고 체제 될까? 내 자신이 보금화 되어지는 만큼 가정후대 모든 것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보금의 그릇을 딱 준비하시고 그릇만 준비되면요. 채우는 거는요.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응답 주고 싶어서요. 안달이 났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좋은 것 줄까? 맛있는 것 줄까? 제가 제 자녀들 볼 때마다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것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맛있는 것 사 먹일까?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또 좋은 것 먹이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악할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 어떤 부모가요.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랐는데 돌을 주고 그런 마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하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왜 안 주셨어요?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릇이. 그거 주면 반드시 또 딴 마음 먹고 딴 생각하고 세상으로 빠지고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 달라고 하지 말고요.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릇 준비하면요. 응답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의 위에서 쏟아 부어 주십니다. 왜? 그릇이 크니까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 딱 이 서미스의 그릇을 여러분 딱 준비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오늘 미리 정복한다. 미리 정복. 어떻게 정복합니까? 서미스의 축복. 이 서미스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서미스의 축복을 회복하면 장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게 뭡니까? 다섯 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다섯 가지 복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이게 우리에게 주신 다섯 가지 축복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은요. 원어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종으로 부리다라고 나와 있어요. 종으로 부릴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내가 다 종으로 부리도록 하나님 이만큼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돼 있잖아요. 내가 종으로 부려야 되는데 내가 종이 되어 있잖아요. 세상이 종돼 있고 불신자의 종로로 타고 돈의 종로로 타고 왜 그럴까요? 이 서미스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장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결국은 서미스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게 서미스 중에 최고 서미스이잖아요. 아니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닮았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서미스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서 장세기 1장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장세기 1장에요. 보기에 좋았더라. 일곱 번. 여섯 번 나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다음 마지막 창조를 다 끝내고 나서 31절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심이 좋았더라.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상태에요. 나의 모습입니다. 원래 우리 가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 가정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의 현장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놓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21년 2021년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면 2월달입니다. 2월 한 달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2021년 초반입니다. 이 2021년도를 어디서 시작하느냐 어떤 상태에서 시작하느냐 어떤 위치에서 시작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시작하느냐 어떤 그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집니다. 뭐 100배의 결실 몇 개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틀린 위치 잘못된 위치에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상태 속에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닥에서 시작하느냐 저 정상에서 시작하느냐 다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름 위에 있느냐 구름 아래 있느냐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발인 예배 마치고 차 타고 막 올 때는요 눈이 얼마나 몰아치는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몰아쳤어요 몇 분간 근데요 저 하늘 위에 구름 위에는요 맑습니다. 구름 아래에는 늘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그게 늘 영향받아요. 근데 구름 위에 올라가 버리면요 깨끗한 하늘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구름 아래 있느냐 구름 위에 있느냐 달라요. 2021년 너무 중요한 한 해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 2021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이 정복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40일 집중 훈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40일 집중 여러분 이 40일 집중 훈련은요 그냥 뭐 행사로 프로그램을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목요 온라인 우리 목요 사역자 지난 우리 2020년도에 10주간 했습니다. 그 하면서 제가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 훈련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뭐냐면 그 10주 훈련을 발판으로 해서 2021년도에는 이 코로나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온택트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온택트 문화를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홀리텍트 그걸 위해서 뭐라고요? 40일 집중 훈련을 우리가 도전하자. 40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번 이 40일 집중 훈련은 그런 훈련은 아닙니다. 대교구 전체가 함께하는 40일 집중입니다. 그 40일 집중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도록 지금 많은 부분들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놓고 뭐 하느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아 그냥 뭐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전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교구에서 하니까 뭐 그냥 뭐 하자. 그렇게 시작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예전에 했던 또 그 훈련하고 같은 그런 훈련이 됩니다. 그런 훈련 말고요. 어떤 준비를 하느냐 요수아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이제 이 요단을 건너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요수아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아니 지금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대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지도자 하라고 하면서 그것도 부담된데 이 200만 년은 이스라엘 편성들을 이끌고 한 번도 안 가본 가난한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요수아가 얼마나 부담되고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요수아에게 어떻게 하시죠? 언약과 계속 말씀해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 밸런 땅을 다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계속 요수아에게 말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어떻게 바뀝니까? 점점점 믿음이 회복되어져요. 왜? 말씀 속에 있으니까. 언약이 회복되니까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수아 10장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 우리가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다. 이 정도로 확신 있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 요단 건너지도 않았는데 양식 다 준비하고 3일 뒤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요단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 정도로 요수아에게 믿음과 언약이 확실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집중을 놓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구정 지나고 2월 22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DDA를 지금 거의 90% 이상 딱 잡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 1월 달 정도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이번에 40일 훈련을 위해서요. 책자를 다 훈련 책자 첫날부터 마지막 5주차까지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훈련 강의 메시지 제가 40일 집중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실시간으로 10시 반에 매일 훈련 메시지 합니다. 그 강의한 메시지 다 준비했습니다. 그 책자 또 매일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 말씀 정리하고 집중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전도 대상자 접고하는 그 모든 미션 노트까지 그거를 한 권의 책으로 제가 어느 정도 만들어서 디자인하는 팀들한테 넘겼습니다. 디자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인쇄소 넘겨가지고 아주 멋있는 훈련 책자로 딱 한 권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냐 팀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한 달 전부터 존사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팀 구성해라. 3인 1조 5인 1조 이 40일 5주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해라. 1차로 지금 구성해서 우리 대교구 전체가 33개 팀이 나왔어요. 33개 팀 137명이 지금 1차로 팀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타이틀이 대교구 전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대교구 지금 8,900명인데 그럼 이 137명은 뭐죠? 10%밖에 안 돼요. 여기는 늘 훈련 받는 사람들 사실은 원래 하셨던 사역자들 직분자들 또 지역에서 함께하는 분들 이 또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지금 90%는요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제가 또 다시 우리 전사님들한테 미션을 줬습니다. 직장인 팀들 따로 모아라. 직장인들은 오전에 실시간 방송 못 들어도 괜찮아요. 직장 마치고 와서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직장인들만 팀으로 또 구성해라. 또 남자팀 지금 빠져있습니다. 남자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지역 안에 남자들도 묶어서 남자팀도 만들고 또 더 지금 아직까지 훈련 속에 들어오지 않은 지역 속에 들어오지 않은 우리 일반 성도들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팀을 더 구성해라. 저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요 대교구 전체가 함께하는 40일 집중의 여정입니다. 이게 올 한해 제게 주신 가장 큰 영적인 입이에요. 이 입을 하나님이 크게 열어라. 저는 여기에 올인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사실 기다려집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 5주 긴 시간입니다. 매일 메시지해야 돼요. 그러나 이 40일 집중을 통해서 내 평생에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영적으로 집중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40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내 현장과 내 구역과 내 지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셨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해 미리 정복 이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경기 일대교구 지역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비록 실시간이지만 또 조금 뭐 지금 상황들이 모르겠으면 지금 방송이 잘 나가고 있는지 소리가 어떤지 제가 잘 다시 모니터링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언약 붙잡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아무리 노예로 있었지만 육신적인 위치는 노예였지만요 실은 요셉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서밋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생활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최고의 서밋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보자의 축복을 내게 주신 이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감추어진 어마어마한 보아를 매일 발견하는 기쁨, 감사, 감격 속에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언약 인생 본론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날엔